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각인뿔이 채질되어져서 이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큰 응답을 누리는 가장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성취될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아가서는 흔히 사랑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그런 사랑의 노래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불려준 그런 노래인데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의 그런 큰 사랑을 받고도 당장 왕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솔로몬 왕과 떨어져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 시간들 동안에 예루살렘의 많은 여자들에게서 핍박과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자신들의 오빠들에게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반드시 데리러 올 것이라고 약속한 그 솔로몬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 날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약속대로 이제는 고난과 고통이 끝이 나고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이란 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비라는 것은 큰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또 13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열리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바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에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예배와 또 중단된 그런 사역과 모임과 훈련으로 인해서 특별히 영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 앞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정상적인 그런 사역과 모임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로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제목의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첫 번째는 새롭게 시작하는 영적 자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외에는 모든 모임과 사역과 훈련들이 중단되어 있었던 것이 한 대략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 두 달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또 여러 가지 예민한 방역과 안전수칙 등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많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움츠러들어 있고 또 거기에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들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적응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때 마스크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낯설고 번거롭고 힘들다는 생각들을 대부분 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달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러한 불편함들이 잘 느껴지지 않고 우리 몸에 우리 생활에 많이 익숙해지고 뿌리를 내리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생활 문화와 패러다임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다양한 변형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분명히 생겨나게 될 것이고 또 이에 대응하고 싸워 나가야 하는 일들이 아마 자주 일어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는 위생과 방역을 생활화하면서 일상화해야 되는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에는 분명히 다른 시작과 새로운 도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면 오늘 솔로몬이 사랑하는 순나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순나미 여인은 솔로몬으로부터 떨어져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떨어져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혼자 지내면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었지만은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찾아와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이번 주간부터 정상적으로 다락방과 모임과 사역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자세가 뭐냐면 바로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 영적으로 움츠러들어져 있었던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에 안주하게 만들고 또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잡혀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를 사탄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생활과 삶 속에서 각자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하겠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영적 거리두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참으로 소중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게 되면 어떤 분들은 간혹 주일날 이제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하다고 물론 아주 극소주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이 보금의 바톤이 미국으로 넘어왔지만은 이 미국이 보금을 받은 지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미국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문을 닫고 교회가 팔려나가고 교회가 완전히 잠들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시작은 바로 사람들의 편리함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 사이를 이동하려면 비행기로 차가 아니라 비행기로 몇 시간씩 대여섯 시간 길게는 열몇 시간씩 비행기로 움직이게 될 만큼 아주 넓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원래 섬겼던 교회를 이제 방송으로 또 예배와 메시지를 듣게 되고 이것이 점차 확산되고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레저와 또 산업이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일요일에도 휴가와 여행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대세를 이루게 된 거죠. 지금 이번에 우리가 5일, 6일 황금연휴를 지난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들었던 자동차 안에서 또 여행지에서 주일 예배를 방송으로 라디오로 그렇게 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교회는 서서히 영적으로 불이 꺼져가고 결국에는 잠들고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학력적인 그러한 환경과 형편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지만 이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도 자신의 편리함과 유익을 위해서 온라인과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처음에는 잘 못 느끼지만은 시간이 점점 갈수록 영적으로는 결국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토록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왜 목숨 걸고 각자의 집에서 현장에서 3, 3, 5, 5 모이기를 왜 힘쓰면서 또 모여서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왜 힘썼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모이는 것에 핑계와 합류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국에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공안을 피해서 정부의 눈을 피해서 지하에 지하교회에 모여가지고 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지켜나갔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함과 편리함에서 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과 시간표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방향입니다. 오늘 10절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순라미 여인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고 그 순라미 여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사랑하는 자여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다락방과 구역예배와 지역 모임들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분명히 모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역수칙들이 내려져 왔습니다. 그 수칙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키면서도 모든 모임들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수칙대로 잘 여러분들이 인도받으면서 지켜나가면 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함께 가자. 이 함께라는 것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개인들이 이제 각자의 가정에서 홀로의 시간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다라면 이제는 함께 시스템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구역예배와 각종 다락방들 그리고 지역 모임 등을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더 분명한 언약과 믿음의 중심을 담아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모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금적 치유의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그리웠던 포럼과 교제 속에서 그동안 주신 말씀의 성취와 또 기도의 응답 그리고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성룡의 역사를 함께 마음껏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임 속에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신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 또 흩어져서는 각자의 현장에서 24를 최고로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은 바로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술람이 여인이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시간들을 감당하고 설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 왕이 반드시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만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인고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결국은 약속대로 솔로몬 왕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지만 또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의 세상이기 때문에 또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많은 다양한 문제와 여러 사항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순람이 여인처럼 어떤 환경과 사항 속에서도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결국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또 모든 지역 식구들이 매일 매주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또 혹시 언약을 놓쳤거나 언약이 희미해졌다라면 다시 언약을 새롭게 회복하고 붙잡는 그런 영적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이 하나도 차질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언약적인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현실에 잡혀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기를 아마 사단은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서 모든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산업과 현장에 있는 그런 작은 여우 포도원을 무너뜨리러 가는 그 작은 여우 바로 사단과 흑암과의 그런 새로운 영적 싸움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영적 싸움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시작이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단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 출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과 말씀의 방향 맞추어서 중요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랩런트들과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또 언약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오니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인만일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천말씀 운동과 237 보금화를 위해서 보금치유와 24 제자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 지역마다 모든 모임과 다락방과 구형 예배 가운데 모일 때마다 성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모임들이 성령 충만한 모임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랩몬트들 후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하루 속히 또 학교 현장과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옴 나이다 아멘